아 이거는 언제 이런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? 아 이게 저거 제 20대 후반 그때 눈이 좋았구만 지금 못 찍지 저거 이제 사람들은 초등학원 걸리고 뭐는데 그때 당시 말에도 아직은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저때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1987년도에 전시했으니까 85년 80년 사진 막 시작할 때쯤이네 84년도인가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게 필름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이태원 엄청 뛰어다니긴 했는데 나는 사진 마찬가지 없어 태국은 그래 이태원 우리 전호세대는 이태원 문화를 아니까 그때 뭐 놀기 바빴지 사진 찍을 생각은 전혀 안 했다고 하겠네요 나도 나이터클럽 무라지기가 그때는 많이 갔었네 알았죠 그때는 최고의 칼락가였습니다 제일 최고의 칼락가였습니다 제일 최고의 칼락가였습니다 저기 저기 뭐야 근데 지금 보니까 28년 전 제가 4월 7일 날 전시를 했거든 지금 4월 3일 날 오픈했는데 28년 전 인하 지루하는 거 지금 저 그때 인하 해 놓은 거 이게? 전시했던 거니까 오리지널이네 그럼? 그럼 빈티지 프린티지 그렇지 않아도 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디지털로 이게 필름을 잊어먹어 가지고 그때 하도 잘 보고 난 작업실 몇 번이 이전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하 해 놨던 박스가 있어서 그대로 그거 다시 보니까 뭐 멀쩡하대요 약간 살짝 누리끼리 한데 변태색된 건 아니고 누리끼리 한 거 그런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렇죠 아까 남기는 좋아 졸명이 들어가니까 색이 잘 안 보이는데 다행히 그래도 한 두 벌 정도는 있어요 세트로 그러니까 뽑아 놓은 사진만 나머지는 뭐 필름이 없으니까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는 거기 남아있다가 아쉽지만 그래도 43점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거 추리해서 20점만 전시하는 거예요 인하 화질이 좋더라고 깨끗한 게 세계보다 잘 보존돼 있어가지고 진짜 잘했다는 얘기지 사람들이 다 재밌어해 28년도는 그 인하 지냐고 이게 독특하더라고 스캔 빠져서 다시 출력한다 나도 그 생각부터 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되게 시설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통으로 아니 작품도 진짜로 이거 김남진 선생한테 요즘 또 이상하게 다큐멘터리가 막 굉장히 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쪽에 이제 약간 소강상태다 보니까 반대로 딱 이쪽이 이제 올라오면 문화예술도 똑같이 봐요 한쪽이 쌤 한쪽이 살짝 죽어있는 거고 다시 또 올라오고 작용반작용하는 거지 뭐 이승시대가 다큐멘터리 다시 부활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근데 마침 또 이런 사진이 나도 옛날 거 뒤져봐야겠는데 아 뭐 뛰어다니다 보니까 저 우리 이갑별 작가도 저기 뭐야 옛날 제주도 찍은 거 가지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 것 뿐이지 뭐 복고주의도 아니고 나도 그 시대에 내가티브 찍어놓은 게 어디 되게 나오긴 나올 텐데 아 칠해봐요 난 이 나라 안에 놔 가지고 칠으면서 좋지 뭐 스킨 받아서 쫙 하면 뭐 금방 나오니까 옛날 거 흑백하고 네거티브 필름 전용 스캐너로 스캔해 놓으면 화질이 되게 나쁘더라고 아주 좀 신경 써야 돼 요새 뭐 이마콘 같은 거 괜찮거든 드럼 스캔으로 받아야 되나 드럼 같은 거 내가 설명 드릴게 싸게 또 돈 많이 들어가지고 아 드럼 비싸니까 못하고 우리 이제 좀 아름아름하는 데 있어 근데 사실 비싸서 그 때 그 찍을 때 그 감정 같은 거 살아있나 저거 작품 그때 당시는 뭐 밤에 찍은 거니까 괜히 그래도 괜히 아니 아니 밤에 찍었는데 진짜 깨끗하게 나왔다 저거 플래식이 내가 잘 치잖아요 드러버 다 쓴가요? 100% 플래식이지 그때 뭐 필름 감독은 뭐 깊게 400짜리 모이셨어요 맞아요 400짜리 필름 가지고 다 저거라도 광각이라 근데 저렴한 거예요 가까이 찍어야 돼 보통 23mm 또 썼고 많이 쓴 게 28mm 아까 다 23mm 했으니까 다가가지 않으면 광장이 떨어지니까 아무리 며칠 45시대 써도 떨어져요 전 최대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유약하면 주지 않을 정도까지 다가가서 그래서 한 2년 반 출입을 했으니까 안면도 있고 아예 경계심도 없고 당시에는 그래도 또 카메라 위력이 사진작가의 위력이 세니까 궁금하지 이 사람 어디에 나왔을까 웬만하면 저 사람들 거부를 거의 못할 정도로 뭐 그때 야 이거 대박이다 뭐 이런 생각 했겠다 그래도 옛날에는 유세아에 카메라가 좀 약간 유세아같이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 약간은 경계를 살짝 하면서도 뭐 뭐가 한 번 있는 사람같이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그 사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콤플렉스 그런 게 적어도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또 당기다 보니까 사람 덕분에 이거지만 또 경계심이 풀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찍는 거니까 적어도 이 사진 잘 또 이 사진들하고 그동안 그때 찍어놓은 것을 찾아내면 프로모션 잘하는 거 상당히 내 생각에는 그냥 대박도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랬는데 작품이 뭐 더 진짜 진솔하고 느낌이 나같은 경우 하여간 그 세대에 살았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지금 보는 그런 시각들하고 완전히 그...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다큐멘터리가 많이들 하는 특히 아마추 들이 뭐 이렇게 스타트를 아마 다큐 쪽에서 많이 하는 거 같아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사진에 대한 세계가 뭔가 다양한 그런 게 있는 걸 모르고 인터넷 드려가지고 누가 강의를 한지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여간 이쪽 파트를 해야겠다 그런 명확한 그런 어떤 정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... 다큐 쪽이 소비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다큐가 옛날 다큐가 틀린 게 옛날에는 사실은 팩트 중심으로 해서 그거 뭐... 그래서는 뭐 사실 동영상도만큼 엄청나게 많은 매체가 나오다 보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뭘 표현할 만한 게 사실 많이 제한돼 있고 또 소재도 빈곤하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때 다큐멘터리 같이 일상의 어떤 소심인적인 삶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정책적인 미디어올리기적인 사진들을 많이 찍잖아요 사실은 뭐 사계단 어떻고 뭐 뭐 광장마을 그거는 사실 내가 볼 때는 다큐멘터리 사람이 다루는 문제보다도 신문 기자들이 저널리틱하게 다루는 게 맞거든 사실은 영향이 분산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신문이라는 데는 단편적으로 한독 같고 또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궁금하고 느꼈던 게 그게 자체가 또 감동이지 야 이거 찍을 때 감정이 어땠을까 기분 어떤 기분으로 이때 카메라를 들이댔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난 나름대로 상상해 가니까 감동도 오고 저는 재밌었죠 저쪽 문화를 아는 사고는 그저 당시 주말마다 거기에 불야성환이었으니까 그래서 인사는 보겠지 모르지만 저희들 다 나오고 비키니 고객 행위하는 거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뭐 놀러 온 애들도 그 나름대로 그 당시는 그것도 잘 논다는 애들이고 그런데 저기도 길거리 어떻게 보세요 스트릿포토그래픽 문제 저것도 길거리 사진인데 이거는 찍기가 어려웠죠 그건 사실은 초상권 문제냐 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뭐 수고했다는 말은 못 하겠고 원체 오랫고 우연히 진짜 진짜 행운이네 저거 터뜨려 나한테 주먹 좀 해달라고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또 다가와 어디 오셨습니다 물어보잖아요 알 필요 없어요 필름 없어도 사진만이라도 남아있는 게 대박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나마 다행해 사실 그러게 정말 다행이네 아 그때 필름을 잘 보관한다는 것이 정말 아깝다고 필름 뒤지면 그게 또 다른 카트도 많을텐데 나도 알죠 약간 좀 야리꾸리한 것들도 많고 그런 건 그때 미풍양속이 져야 될까봐 그런 어떤 문제는 나는 좋아서 찍었지만 찍힌 사람들 일하는데 연기인 그런 사람들은 저기 누가 보면 자기 그 시대에 못 다뤘던 그런 필름들이 정말 아까운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30년 됐으니까 뭐 나이를 많이 보고 지금 내놔도 그 사람들이 돌고 나올려나 모르겠어요 그깟이라도 오래 변해가지고 뭐 지금 거의 할머니들 뭐 중년 이상 그렇지 젊었을 때 초상은 얼마를 많이 할까 그런 오히려 또 알아도 좋아하겠다 야 이것도 나잖아 뭐 세월이 흘렀으니까 네 저런 사진 찍을 때 참 이제 어려워졌죠 대박을 야 진짜 아깝다 여기 사진으로 이나 못해 놓고 그때 겁나가지고 숨겨놓은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건데 한 10개짜만 참고해서 더 좋은 저건데 뭐 어떻게 없는 거야 방법이 없지 아이고 아까워라 수고하자 조금방